내가 사실 편의점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. 근데 하필 강태무 사장 비서에다가 나한테 선 넘지 말라고 이렇게 손 쫙 쫙 그었잖아요, 그쪽이. 근데 나 몰카볼 새끼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. 그쪽 앞에서 추한 꼴이나 보이고. 그래, 차라리 잘 됐다. 내가 마음 접자 했는데. 잘해주지 말라니까. 놔요, 이거. 손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. 내가 넘어져서 사빠지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. 셋 셀 때까지 놔요. 안 그럼 나 진짜, 진짜 선 넘어요. 하나, 둘, 셋. 네. 알 수 없는 너의 눈빛 한 번쯤 본 적 있는 아침을 이제는 조금